옷에 묻은 각종 얼룩을 가정에서 쉽게 제거하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된 얼룩부터 커피자국, 피자국, 김치국물, 기름때 등의 얼룩을 지울 때에는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냄새나는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룩을 깨끗하게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염색이 빠지거나 옷감이 뻣뻣하게 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얼룩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바로 옷의 얼룩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옷을 대하에 담아주시고요. 저는 옷이 크고 얼룩이 묻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옷을 접어서 담아주었는데 얼룩이 작거나 옷의 부피가 작은 옷이라면 접지 않고 그냥 담아주셔도 되고 얼룩이 있는 곳만 담아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과탄산소다를 솔솔 뿌려주시는데요. 과탄산소다를 넣는 양은 얼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방세제 2큰 술량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옷감을 상하게 하고 염색이 빠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샤워기 물을 가장 따뜻한 쪽으로 해놓되 만져보았을 때 다소 뜨겁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과탄산소다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얼룩을 빼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염산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다 열고 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과 손과 호흡기를 보호한 상태로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따뜻한 물을 옷이 잠기도록 받아주었다면 최소 2시간 이상을 그대로 놔둡니다.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밤에 담가두고 다음날 세탁하시면 되는데요. 불린 옷은 세탁기에 넣고 세탁세제와 함께 돌려주시면 얼룩이 감쪽같이 빠지면 새옷이 됩니다. 옷뿐만 아니라 침구에 묻은 누런 얼룩이나 오래된 얼룩도 이 방법으로 제거하시면 얼룩을 감쪽같이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옷에 묻은 각종 얼룩 지우실 때 과탄산소다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깨끗하게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